안녕하세요. 2014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현빈입니다.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축제이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렇게 큰 행사의 홍보대사가 된 걸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홍보대사가 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요. 선수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. 이번에 아시안게임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천아시안게임의 성화를 전달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화봉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. 올 가을 인천에서 펼쳐질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 국민 여러분 스마트 토치 릴레이 꼭 동참해 주세요. 자원봉사자 여러분 저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.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동적인 최고의 아시안게임을 위해 여러분 모두 열심히 뛰어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. 2014 인천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